오늘 갈 길이 뭡니다. 납패면서 총회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늦어도 1시간 20분 걸리는데 그 안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사 말씀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납패라는 시간이 제 발 뒤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정과 정을 돈독히 나누면서 좋은 추억,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슴에 간직하시고 오늘 즐거운 라운딩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2년 4월 7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오늘 6년째고 내년이면 7년째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가 창립은 12년 4월 7일 날 했지만 그 전에 준비 기간이 초월회를 창립하기 전에 창립할까 말까 이렇게 준비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 9월 8일 날인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장기 불참자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가 이걸 해드릴게요. 페어의 디봇이나 브론크 안에 발자국의 들어간 공은 동반자한테 양해해서 이렇게 뒤로 놓고 치세요. 그거는 옮겨놓고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볼터 드롭은 워크로빈의 드롭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브로우 옆에 있다든지 이런 거. 멀리 내던지지 마시고 워크로빈의 인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구팔바초래 구구팔바초래 구우야 구우야 대식이요 어 아 우리가 지금 몇시간이 땡겨서 나가는 거예요? 갈 거예요 지금? 얼른 자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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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갑 장갑 제가 5년 전에 딱 5년 전에 한갑일 때 저는 사실은 생일이 좋았거든요 우리는 꼭 오리논 하시고 싱그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장수연님께 처음 한 번 80만타 치고 최저타 흔드는 건 말이 좀 안 돼요 저희 서울의 실력상으로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 눈 없는 구름길 어디를 하나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